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종로센터 HSK 대표강사 한국인 리유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HSK 이것이 알고싶다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선생님 HSK는 IBT로 볼까요? PBT로 볼까요? 이런 질문을 정말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답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영상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을 판단해서 파악해서 자기에게 맞는 시험을 고르는 거죠 어느 한 시험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다 그 시험을 볼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본인에게 적합한지를 판단하는데 그 기준은 바로 쓰기와 독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쓰기 한자 때문에 IBT 보십니다 맞습니다 네 한자 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자 쓰는 연습을 안하고 거의 타자를 치다 보니까 IBT가 훨씬 편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한자 쓰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IBT 시험을 보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대신에 불리한 점은 당연히 있겠죠 바로 독해 영역입니다 독해를 컴퓨터로만 봐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밑줄 긋고 막 동그라미 치면서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독해는 많이 불리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 IBT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독해 영역을 눈으로만 봐야 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문제를 볼 때도 그렇고 평소에 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컴퓨터로도 보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시험장에 갈 때는 인공 눈물을 챙겨가셔서 이게 눈이 이게 너무 집중해서 보다 보면 눈이 좀 아플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안구건조증이 심해서 인공 눈물 좀 넣어가면서 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추천해드리는 준비물 중에 하나는 인공 눈물입니다 그래서 독해 연습을 평소에 눈으로만 푸는 연습을 꼭 해주시고요 만약에 자기가 한자 쓰는 것에 자신 있다 그러면 PBT 시험이 훨씬 유리하겠죠 독해 영역이 이렇게 밑줄 끄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한자 쓰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라는 그래도 독해가 너무 어렵고 도저히 컴퓨터로는 독해를 풀 자신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이 한자 쓰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자는 우리 보칼을 위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쯔 학습을 하시면서 부스와 부스를 나눠서 보시면 암기하기 쉬워집니다 한자 쓰는 것도 쓰다 보면 금방 켜지는 거니까 본인이 약한 부분을 연습해서 그거를 보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한자를 못 쓰겠다 그러면 IBT 아 나는 독해를 컴퓨터로 못 보겠다 그러면 PBT 대신에 이 약한 부분 준비해 주는 겁니다 자 불리한 부분 준비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듣기의 경우는요 듣기의 경우는 사실상 어떤 것이 딱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듣기를 이렇게 IBT는 헤드셋을 쓰니까 헤드셋을 쓰니까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집중력이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용을 못 알아 듣는 게 많아요 특히 6급은 어려워요 원어민 선생님들도 어려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듣고 풀라고 하면 안 돼요 듣기는 오로지 ABCD 선택지를 미리 보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ABCD 선택지를 막 밑줄 끄어가면서 미리 미리 막 볼 수 있는 게 또 PBT가 유리해요 그러나 본인의 이제 듣기 실력이 어느 정도 쌓였다 예를 들면 급수별로 약 230점대에서 이제 250 정도 실력이 되면서 다기는 250 이상 고득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헤드셋으로 들어도 상당 많은 부분을 알아듣기 때문에 헤드셋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시겠죠? 물론 IBT도 미리미리 ABCD를 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 화면을 갖다 넘길 수는 있죠 그렇지만 PBT만큼 ABCD 선택지를 미리 보기에는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듣기도 내공이 약하신 분들은 이 PBT가 살짝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공이 있어서 내용을 들을 경우에는 이제 이 헤드셋이 유리하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알려드릴 거는 뭐냐면 아 응시료 있습니다 응시료 이 응시료가 만만치 않아요 HSK 응시료 너무 비싸요 이거 뭐 HSK 응시료 갑질이죠 갑질 이게 토익보다도 비싼 왜 이렇게 비싼지 진짜 어쨌건 응시료가 아주 살인적이기 때문에 이 PBT도 살인적인데 이 IBT는 거기에다가 살짝 더 비싸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주저하는 경우가 여러분들 만원 조금 넘게 차이가 나는데 만원이면 맛있는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응시료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응시료는 딱 제가 여기 화면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IBT에 이제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이 PBT는 매달 시험이 1회 있잖아요 근데 IBT는 정기시험 PBT와 똑같이 시험이 되는 정기시험도 정기시험도 여러분들 같이 보고요 IBT로 같이 진행하죠 시험 문제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게 특별시험이라고 해서 1년에 한 6번 정도 추가로 추가로 있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시험은 IBT 컴퓨터로 보는 IBT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기회가 더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고 또 하나는 성적 조회가 빨라요 IBT는 15일이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PBT는 1개월 후에 성적 조회가 되죠 물론 증서는 그것보다도 더 조회되고 나서 또 일주일 정도 걸려서 옵니다 증서 자체는 그렇지만 성적 조회 같은 경우는 미리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뭐 캡처해서 미리 취업 원서에 넣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적 조회 미리 할 수 있는 것은 또 IBT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시험 접수 기간도 IBT가 훨씬 길죠 그래서 만약에 PBT 접수 기간을 놓쳤다 그러면 이제 IBT로 보고 그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IBT 시험과 PBT 시험을 잘 비교해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나는 어떤 것을 더 잘하고 어떤 것을 못하고를 잘 비교해서 아 나는 IBT로 봐야 했다 PBT로 봐야 했다 그러면 이제 좀 불리한 것을 내가 더 연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증이 풀리셨죠?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리우 HSK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리우 합격 불신 탈락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